안녕하세요 농구아빠 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는 농가 대표님 몇분하고 드림뜰 힐링팜 송미나 대표님께 led 액자 만드는 그런 체험 그런걸 한번 배워보려고 그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요 led 액자 제가 이제 뱀이 오가피 농장이잖아요 농장명 보다는 제 유튜브 채널명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한번 배워볼게요 완주에서 왔고요 완주에서 저도 체험 농장 하고 있어요 드림뜰 힐링팜 송미나 이구요 led로 불빛이 왔다갔다 하면서 프리저브드 수국 프리저브드 상표를 우리 농장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에 붙여가지고 만들거죠 이제야 이쁘 선생님 이쁘 선생님 오갓 으 이쁘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